... ... 이거 끄... 이거 어세신 크리드 다 끝나고서... ... 저거 할라구요. 스플린트... 아... 머리 아파... 그레이트 이구아나 아냐? 아... 역시... 나는 양키야. 야, 나는 양키야. 나 이렇게 양키 센스 그래픽이 좋아. 니온 그래픽보다 양키 그래픽이 좋아해. 흥선대원군이 이 방송은 싫어합니다. 죽은지가 언젠데 그 아저씨. 아, 이두두님 감사합니다. 와우! 고아 돌? 분수대의 림프들. 어, 아야야야. 사진 좀 야하다. 아, 이두두님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일루가는... 아주 위험함. 저남 드라곤호. 저남 듀쿠. 애들 공격력이 다 똑같네? 저남 드라곤만 개쎄네. 와, 이것도 94%밖에 안 돼? 헤에... 겁나 세구나, 이거. 쓰읍... 아... 얘를 이걸로 하고 얘를 드라곤으로 할까? 아, 이러면 안 되네. 더 안 되네. 가자! 절대 침벌되지 말라고. 와... 그냥 빠개지는 거 봐. 어어, 어어. 불난다야. 불난다요. 침몰한다요. 어, 이러다가 저남 드라곤으로 침몰되면 어떡하냐. 어, 다행이다. 어, 다행이다. 욕같다, 네? 끝! 600 와..근데 베... 벌창났다 차 아아아!! 저롤택 쪼Р komb 살아있네 별풍선 21개 살아있네 별풍선 21 20 20 고마워요 아 이두두님이에요 이두두님 감사합니다 저걸 저걸 저걸로 낚으려 그러네 니값 다섯배 샷 알고보니 이두희 두희니 뭐야 포르투갈 가능한게 없네 북아프리카 이쪽 좀 빼놔야 되겠다 지니어스 끝났어요? 흐흐흐 흐흐 홍진우 방종 에이 친목질 노잼인데 그죠 심지어 아프리카 BJ도 친목은 다메오라고 외치고 있는 마중에 그 까만색 과자 약간 쌉쌀 쌉쌀하면서 아 맛있다 아 근데 그 검은 검은 과자는 왜 검은거에요 먹물로 만든거에요 초코야? 그 시커먼게? 그 새까만게 그 초콜릿이에요? 진짜? 아니 그게 어떻게 초콜릿이야 아 아 아니 아니 왜 아니 과자가 왜 까만색이냐구려 그게 갑자기 이상한 딜이 들어오네 하아... 살 수가 없다... 아... 아아... 살 수가 없다... 스트레스... 하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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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도 잔소리 저렇게 안심한데... 옛날에 있잖아... 옛날에... 그... 엄마 친구 누나 있는데... 공부 잘하는 누나 있어서... 공부 좀 가르치라 그래가지고... 돈도 안 받고서 그냥 공짜로 과외해주던 그 누나가... 짜증내면서 숙제 안 해왔냐고 그러면서 짜증내는 그... 약간 그 느낌이야... 야 너 내가... 축제 해오랬잖아... 아이... 본래 누나... 막 이랬는데 막... 그냥 막... 그 길 들어오는... 나 울 때까지... 딜 들어오는 약간 그거야... 숙제를 해야지 그러니까... 흐흑... 흐흑... 뭐라는 거야 니들... 샤따 안 해? 샤따 안 해 연? 샤따 해 연? 샤따 해 연? 시... 아이씨...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? 찝... 이거 뭐야 자원이 없구나 요정도만 해놓고 아 제 방에서 서른쯤에 부르면은 방송 보실 때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재방송을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뭐야 갑자기 왜 올라가야 끝 가자 또 하루 멀어져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처가는 내 기억 속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근데 퀘스트가 없는데 뭐야 뭐예요 아 여기네 야 뭐야 뭐 이런 거지같은 데 있어 여기서 가야겠군요 빠른 여행 양키 센스는 다 좋은데 로딩이 너무 길어 배를 쳐가자 험한 바다 건너 희망의 나라로 산들 공기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끝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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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가즈아 아 미션하는데가 이렇게 개뻤니 오늘따라 어 님들 저거 뒤지는 배거든요 저거 잡아야 돼요 뭐야 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배가 없어 뭐야 이게 저거 뭐예요? 배 깔아앉은 거예요? 뭐 앞에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지? 오우샛! 아 잠수 됐나? 물속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근데 이만한 배가 작은 섬 갖다 때려박으면은 섬 울릴까? 섬이 꿍 하고 울릴까? 안 울릴려나? 아니 여기거든요 뭐야 여기 막 물 보라 치고 있는데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거 뭐지? 잠수함이라고? 아유 버려 깔아앉았나봐 아유 버려 페이킹 내가 바다에 진짜 옛날에 나가봤을 때 그... 바다가 진짜 징그러울 만큼 일자가 돼서 막 이렇게 푸딩처럼 돼 있는 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바다가 진짜 되게 위험한 바다네 엄청 깊어서 파도가 안치는 거래 푸딩 같아 그냥 저 물 위에 이런 물주름이 없어 그냥 일자야 거울같이 그러니까 면이 단면이 물 위에 수면이 아예 아무 무늬가 없어 일자야 개징그러워요 아니 바람 부는데도 그래 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대츠의 선장의 배를 찾아라 이게 왜 갑자기 아휴 니네 뭐 먼 바다라도 한번 나가본 적이라도 있니 너에게 던전히 실망했어 대츠 이 병신이 여기 남기로 했다는 거지 이 대신을 따라야 한 놈들은 모두 교수형이나 당해라 이 씨 저 새끼 돌았어 니가 나를 데려왔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것도 고마워 하지만 150하고 축구공파는 나소가 그렇게 될 때로 되라 니 생각을 존중하겠어 로버츠 죽었잖아 아 아니구나 대연자야 거기구나 근데 금래누나가 누구 금래누나가 누구야 어 어 김차가 이상한데 이 씨 이상한데 아이 미친 아이씨 앉아 거기 앉아 앉아 앉으라고 이 병신 앉아 아 아 게임이 내 마음대로 안돼 그거 모르는 사람 많구나 군대 가기 전날이네요 추천 눌렀어요 잘 갔다 와요 잘 갔다 와요 자 안 나가길 잘했지 야 주인님 거기 계세요 아하 아하 지금 나 죽일라 그러는 거구만 나가 아니고 이 섬에 있는 해적들 잘 가요 오늘 중에 내 얼굴을 기억하는 탈영병이 하나 있어요 뭐라 하기도 전에 목을 베어버렸죠 절대 걸리지 않아 절대 걸리지 않아 절대 걸리지 않아 아 레드링님 감사합니다 아 레드링님 감사합니다 아 레드링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짧은 거리 떨어지는데 소리를 저렇게 질러 야 주사 맞니?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가야 되겠어 척설탕 어허우 저거 쏘게, 저거 쏘게 하면 어떡해 병신인가 이거? 게임이 왜이래? 뛰어 야 뭐해 야 아이고 뭐하니 아니 돌하니 아니 아씨 아발야 안돼 안돼 내 잭도우 내 잭도우마저 타면 안돼 빨리 올라가야 뭐해 아이 10초 남았어 빨리가 아이씨 뒤졌어 옆에 딱 붙이는 순간 넌 끝나는거야 뒤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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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 안에 있는 악마를 깨웠어 자 어디 천천히 한번 들어와봐 끝 어 이거 뺏어야지 개좋은 배인데 이거 이거 개좋은 배 거든야 이거 개좋은 배 거든야 이게 개좋은 배 거든야 퐈아 퐈아 쳐! 쳐! 이거 어떻게 하니 까먹었다 야 메탈 겨솔리도 괜히 했어 샷 퐈아 퐈 퐈 퐈 퐈 퐈 퐈 퐈 쩔 퐈 퐈 퐈 퐈 야 들어오지 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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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짜자 짜자 여기 불 붙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들어왔어 선원들어 나와봐봐 뒤치기 샷 자 두마리 남았으니까 우리 팀이 알아서 하게 하고 어 어 안돼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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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해 아 해 어 미친 갑자기 노래 왜 이렇게 무거워졌냐 해적이 죽을수도 있는거지 부셔버려 이거 내가 입에 뺏는다 잘 봐 내가 이 와중에 돈에 눈이 멀었어 내가 슬프지만 뺏을건 뺏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 족속들의 듣기 아니갔어 고조 2배도 적화 통일해야지 마음이 놓이지 않갔어 아 미쳤나 이 선장이 선장 노릇 그만하고 싶나 야 야 노래봐 노래 너무 좋아서 계속 이 상태로 배 다 뺏고 다녀야되겠다 east s s s s s s s s s 폭탄을 다 탐수리자 우선 폭탄부터 탐힐께야 헤드샷 헤드헤드 야 탐하나 또 어딨어 탐하나 더 정찰병 탐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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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 둘다 기자 디지란 말이야 기자 안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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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안되지 잠깐만 정찰병 죽여야 돼 얘네 얘네하고 싸울때가 아니야 노래 완전 좋네 내려가있어 하나 더 어딨죠 이 배는 이제 제껍니다 노래 막 이지경인데 배, 배 뿌리고 있어 노래 계속 이거 나오는거 보소 와 돈바 내 함대로 집어넣는다 야 니가 이제 함장이야 자식아 이거봐 저런 전함이 또 있을텐데 아야 저 뒤에 전함 널리고 널렸네 다 내꺼 뒤에 있는 전함들 다 내꺼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자연 가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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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꺼야 다 야 행복해 탈출이 어딨어 부실 수 있으면 다 부셔야지 뒤져 아 뭐야 저남 가라앉는데 안돼 아 저남 가라앉으면 안되는데 잠깐만잠만잠만 이게 어떻게 된거야 튀어 뒤져 야 이러다 뒤져 엎드려있어 엎드려서 계속 탈출해 엎드려서 탈출해 제발 잠깐만 이, 이 배 부셔 가지고 저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야 야 야 바 야 야 뒤져 이러다 쬐쬐쬐쬐 쬐쬐쬐 쬐쬐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여기가 바다 아닌가? 바다로 탈출은 뭐야? 그렇게 말년에 행복하게 보내려고 간거였는데 자기를 배신한 밑에 걔네 하나 때문에 잡혀서 죽었네 병신 거부수염 아 근데 배 너무 야 아 야 배가 왜 이래 너무 쉿이야 우리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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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있는 배들 부셔가지고 어 배나 고치겠습니다 잘가 한방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한방이 왜 이렇게 빠르노? 빠르면 안되죠 끝 끝 그 르네 좀 강퇴시켜주세요 여기서 들어가야되겠다 여기서 들어가야되겠다 아 아 맞다 맞다 배 고치고 가야지 배 배 배 고치고 가야지 어디가 야야 배 고치고 가자고 배 배 배 이거 지도 어떻게 보냐구요? 백키 백키 누르면 봐줘요 오늘은 알바 생명들이 없네 배 배 수리 배 수리 배 수리하고 탄약들 좀 꽉 채워서 갈게요 아까전같은 그런 전암들이 나왔을때를 대비해서 혹시 업그레이드 가능한지 그딴건 없어 아 판매 화물판매 아 이딴 아니 천좀 팔면 안돼요? 천이 900개나 있어 야 내가 매니저하면은 매니저 오늘 잘 볼 수 있다 손 암 그냥 의견만 물어본거에요 시켜준다그런게 아니고 손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냥 의견만 물어본거에요 이 방송이 핵관종이야 네, 손 내려도 됩니다 아... 부두를 추가해야 되는데 아하... 이걸 두 개를 판다 해더라도 앞에 하나를 인양해버리자 싼 카를로스오는 좀 좋아보이는데 아, 오크? 아, 오크 이름 멋있는데 싼 카를로스오를 날리자 내함 대 추가 전함 로즈호 아, 좋아 얀 미션 개빨리 끝네 얀 가능한 거 세 개 있는데 여기네 가능한 거 세 개 있는데 여기네 전함 로즈오로 가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설마 배 침몰하겠어 설마 아 로그로그님 그 너무 그렇게 매니저가 도배하면 안 돼 내린다 채팅창 한 페이지에 한 번만 하면 돼요 너도 관종이야 사실? 똑바로 얘기해 쯧 쯧 쯧 쯧 쯧 쯧 관종의 힘으로 다스릴 것이야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 강해진다고 들었는데 와아 개멀어요 이번에 조금 이번 그 여정은 조금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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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들 저거 가자 험한 바다 건너 희망의 나라로 저 배 점점 멀어지죠 내 배가 페라리라면 저 배는 어 스바루 스바루급 천재 장갑 풀업 아니에요 아아 갑자기 태풍이 부는데요 야 눈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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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큰일이에요 눈 왜 이렇게 많이 와요? 나 내일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수원 분리제도 오고 있어? 저만 금속 천 나무 50 50 50 50 저건 잡아야 돼 저 배는 잡아야 돼 대안 와아 이거 뭔데 뭔데 배들이 저렇게 둘러싸고 있지? 뭐지? 제구하이오새 저거 먹어버릴까? 제구하이오새 먹어버려야 되겠다 오케이 이대로 직진하면 돼 야 불닭 완전 맛있는데 근데 불닭 요즘에도 하는데 있어요? 나 불닭 완전 개좋아하는데 치즈불닭에 그 어 치즈불닭에 누룽지에다가 주먹밥 딱 먹으면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혀마비되는데 엠버거가 뭐예요? 엠블랙? 야, 비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아아아 그럼 SM타운은 뭐예요? SM타운은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소속이? 망하나요 거기 그러면? 조졌네 거기는 이름은 중국이야? 어, 벗어나야 돼 죽어 이러다 안다야지 야, 비키라 야 비키라 안 보인다 쟤 화포 쏘는 거 봐 돌려라, 벨을 에드샷 와 패점포 완전 쎄졌네 짜져있어 짜져있어 어 마지막 마지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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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아, 뒤에 이 조그만한 배들은 뭐죠? 죽을라고 질났나보네 끝 끝 끝 끝 뿌어억 쏘어억 아, 오랜만에 계획 콘서트 봤더니 웃긴거 많이 나왔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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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왜 재밌던데 나 허민 보면서 와 나 이상형 바뀔려고 그래 요즘에 허민 개귀여운 것 같아 허민 말고 허민 이거 말고 허민 미친놈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다 들어와 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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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안소미가 누군데 그거 필그니? 필그니에 나오는 애 헤드시아 어 그 여자도 귀엽던데 아 목도리 주세요 막 이러다가 목도리 딱 주니까 해 가야지 이러면서 막 목도리 끌고 가네 갑자기 땡겨가지고 확 끌려갈때야 근데 개기없더라 김지민은 전전여친 닮아서 극혐이야 전여친 전여친 전전 아니고 전 전전 아니고 전 어 어 이거 아예 잉카섬인 것 같은데 여기 오 굿 꾸멈 쐈다 꾸멈 마야문명 마야문명 먹으러 가야지 우와 굿만두 맛있겠다 아니 램짱님은 근데 왜 맨날 먹어요 사이기 위해 먹는 거죠 사이기 위해 먹는거죠 니 니 알겠읍니더 아 머리를 많이 쓰면 배가 고파요?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야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우우 하하하하 저 말을 무슨 뜻인지 잠깐 생각하는데 자신을 반성해본다 와아아아아아 고래가 배만하네 하하 헤헤 어 어 저기 가운데 피라미드 있네 하하 그 말의 어원이 포경이라는 말 때문에 고래잡으러 간다는 말이 된거지? 그치? 그치? 어헤이 이사람들이 참 그 찌릉내 나게 에 에 뱀 뱀 뱀 뱀 뱀 뱀 넌 내 안에 있는 악마를 깨웠어 넌 내 안에 있는 악마를 깨웠어 뱀 뱀 뱀 뱀 뱀 와아 중폭 개 세졌다 이렇게까지 안 쎄었는데 Case 뱀 goddess which K saints 죠 열 세 비 깃 근데 배가 이렇게 불이 났는데 어떻게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지 3D 업종 중 하나를 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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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와! 들어와 들어와 얘네 스페인 애들이네 노란옷은 스페인 애들이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관종법을 실행해 주지 탁! 쥬아! 헤드! 헤드샷! 헤드헤드 찌져 찌져야 빠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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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빠악! 아 안 끝났네? 척 척 척 척! 척! 끝! 끝! 저 뚱땡이 도끼 밖으로 던지는거 봐봐 배 수리할게요 느낌 아니까 근데 오늘 왜이렇게 어둡냐 밖에 밖에 누나야? 야 르네야 밖에 눈 오냐? 야 르네야 밖에 눈 오냐? 탁! 르네야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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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야 바아아로 이 맛 아닙니까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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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배레벨 내릴게요 얘 먹어서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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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안먹어져 이거 안먹어지는데?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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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으면 부샤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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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잠깐만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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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어둡지 근데? 날씨가? 세계 멸망인가? 탁! 멸망 났나? 탁! 어세신크리드 블랙프레그에요? 탁! 아 6시 되면 원래 이래요? 아 6시 되면 원래 이래요? 내가 6시 때 맨날 방송만 하고 있어서 그러나? 바로 이곳이 아니 야야야야야 왜이래 어 나 요즘에 아팠어 몸이 컨디션이 많이 안좋아서 요즘에 새벽방송을 잘 못했어 사실은 어제 왁국과 스웜 뭐야 에얼리언 스웜하는데 맥주를 두 패트를 까고 있었지 g 그래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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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batt Lions 잠깐만 굉장히 조용하죠? 찻! 어 뭐야 깨운다 야 야 깨우지마 야야 깨우지마 가만있어 발각되지않고 포로를 어떻게 풀어주냐 이걸 예? 무슨 개소리세야!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! 들어와! 샤발 아아 너무하는거 아이가? 안되지 안되지 어 피하는 피하는 꼬라지 야이씨 자 우선 튀었다가 우선 튀어서 아 아 안되 안돼 아 아 뭐야? 뭐 어떻게 저장이 됐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다 죽어 다 없어져있지? 정말 굉장해 정말 굉장해 아 개 핵 복잡하게 되있네요 여긴 애야 바로 이거죠 헤드샷 램짱짱맨님 치킨 드시러 가셨나? 불닭 드시러 가셨나? 어 이쁘게 되있네요 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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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어? 아휴. 미안해. 아휴, 오늘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. 온지 몰랐네? 언제 왔어? 알어. 내 그 전까지는 알바를 안하고 있어서 안줬지. 알바를 할 때 주려고. 흐음?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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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여기 보물지도 먹고. 그 뒤로 가야되겠다. 야 이 삑사리나면은 돌에 코 박는거 아냐 아우 징그러 여기에 시체에서 아 돌에 깔려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없어지셨네 아이고 아이고 약간 그거 생각난다 데스티네이션 데스티네이션 맞나? 아닌데 그 뭐 타이밍가 뭔가 있는데 저거 네베인가요? 저 네베에요? 스페인베지? 네베 저쪽에 있지? 저 배 올라타봐야되겠다 이거 이거 먹고 에게 이건 너무 쉽지 자 요렇게 짠 짠 이거지 알트탭 계속했더니 또 삑소리가 안나네 철컹 철 철컹 철컹 저 배 올라탈게요 노래 노래 이제 이제 그정도면 됐어 노래 더이상 얻을 필요 없어 얘들아 그런거 안맞지 F2가 철인가요? 흐흐흐 A- A-L이 알루미늄이었나? 뭐야 죽었어? 죽어? 이걸? 다 먹기나 했는지 봅시다 아 다 먹긴 먹었네 자 이제 보물 보물창고를 아 뭐죠? 뭐야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 갑자기 그거 먹고 싶다 델리 만주 그 약간 느끼하면서 뻣어 향하고 밀가루 그 약간 폭신폭신한 그 냄새 그 부드러운 냄새 그거 막 냄새나냐 갑자기 코에서 갑자기 델리 만주 먹고 싶다 확 먹고 싶네 갑자기 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